안녕하세요 장난감재입니다. 잘 본작 배우신것을 환영합니다. 자 오늘 만날 부분은요 바로 아카데미 조리식 크라모데 시리즈 입니다. 자 여기는요. 자동차 무용들인데요. 1.32 스케이디스탄 GTI 포르쉐 911 GT2 여기는 아우디 A5 뒤에는 람보르기니 레베튼도 있습니다. 람보르기니 아 멋있다. 쩌라는걸 좀 사야되요. 나중에 자 여기는 무르치엘라고 제가 사용하는 람보르기니 무르치엘라고 자 또 함모 H3 기름먹는 사마라고 하죠. 지금 단종되었습니다. 미니쿠퍼 제가 좋아하는 미니쿠퍼 미니쿠퍼 너무너무 귀여워요. 디자인이 아주 너무너무 단순하고 좋죠. 1대413 BMW Z3 롤루스터 M롤루스터 저렇게 작은 크라우드도 있나봐요. 1대413 조립 포드 GTI 와 저 조그만걸 자 뒤에는 람보르기니 가이야드로도 있고요. 가이야드로우 가이야르도 여기는 람보르기니 레베톤 그리고 여기는 포드 셰비드 있고요. 뒤에는 노란색 미니쿠페가 이렇게 다 오픈하고 있네요. 자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빠이빠이 빠이빠이. 제작용 제작용 이 제작용 이때 스프리 제작용 제작용